야 이거 오오오 아 아고 아 차를 먼저 구할걸 아 차만 neden 구할걸 아.. 아.. 아... 짜증... 으어어!! 이게 뭔 소리야.. 함.. 여기가 앞으로 둘이 칼집인가요? 초라하지만 여기서 잘 살아봅시다 화장실을 가고 싶으시면 나가셔야 되구요 포칭키 근처에 웅덩이가 있으니까 글로 가시면 되요 아 너무 재밌어 아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의 행복 배그 죽음으로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하나 필 어 저기다 오케 오케 한명 쥐져 한명 쥐져 금상님이 쥐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한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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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하자 당황했어 상대방 당황했어 어 뭐야 가까이 있는데? 가까이 있는데? 헌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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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와야되 여기로 와야되요 지도님이 이쪽으로 와야되요 아 아 ah 저기배그 sung 우리 꼴등인데?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게 여기가 사은품인가? 상당히 좋은 위치를 지금 미리 차지한 김재원님 팀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죠 최종 위치도 올 수 있을만한 위치입니다 최종 위치 오늘 많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어 제발 어 제발 무효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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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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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효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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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효 무효판 무효판 초반이라 오히려 다행인거야